오늘날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문제도 아닌 것이 왜 문제가 되냐 자존감이 낮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해 자존감이 낮아서 받아들이지 못해 그 낮은 자존감이 한 인생을 멸하고 한 나라를 멸하더라 그 낮은 자존감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의욕이 불타야 돼 지금 자존감을 높이자 자존감을 높이자 얼치 시작 디엘 무대는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어요 누가 전도해가지고 그러고 막 펄펄 끌어 은혜를 받아갖고 그래갖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교회에서 안 시켜요 왜? 너무 무식하니까 너무 모르니까 안 시킨 거야 학원은 싣고 막 목사님하고 따져도 안 되고 안 주니까 계속 오니까 목사님이 제안을 했어요 너에게 맡길 주일학생은 없고 네가 그냥 전도해서 만들어라 그러니까 막 전도해가지고 주일학교를 만들었는데 주일학교가 교회보다 더 커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주일을 해라 주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전문으로 주일을 해서 미국의 최대의 목사님이 된 거잖아 디엘 무디 그래갖고 이제 막 목사님이 됐어 그래갖고 아주 귀한 자리에 초대를 받았어요 이제 목사님이니까 딱 갔어 이야 못된 것들이 어디 가나 있어 한국을 가나 미국을 가나 그러면 나 같으면 그러겠어 아이고 세상에 우리 무디 목사님 당신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여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산증의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야 그치? 딱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구두빵 아저씨가 어찌 이런 데를 다 오셨어? 구두빵 아저씨가 어찌 이런 데를 다 오셨어? 딱 멸시한 거야 자존감을 확 찔러버린 거야 그때 디엘 무디 그래서 구두빵에서 네가 구두를 사갔냐? 뭐 그러지 않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 못 앓으셨는데 저는 구두빵이 아니고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구두 가게를 한 게 아니라 구두 수선공을 했습니다 왜 과거를 자꾸 감추려고 그러세요 사실인 과거를 자존감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지 않은 과거를 막 다 떠벌려서 나 옛날 못된 놈이었어요 그 얘기 올 건 없지만 못 참아 모르겠어요 뭐 사람은 다 자기 질문 나는 내가 학교 다닐 때 무지하게 공부 잘했다고 얘기 안 하잖아 아주 균형감각 있게 했다고 얘기하잖아 뭐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아는 거에 대해서 막 그런 얘기 하지 마 공부 못했다 그러지 않잖아요 왜? 안 온 것을 그걸 막 잘 온 것처럼 굳이 내가 장학금을 탔다는 둥 탔어 탔다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공부를 하는 건 별거 아니다 안 하면 못 오고 하면 잘 온다 쉽더만 내가 못 했던 건 못 온 게 아니야? 안 한 거지 잘했던 건 잘한 게 아니야? 한 거지 굳이 오늘 여러분 과거도 되돌리면 숨기고 싶은 과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몰라도 사실이라면 굳이 그럴 거 없다 그냥 나 그런 사람이야 하고 살면 편한한 것을 왜 그 사실을 안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냐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말해서 누가 날 보고 무식하다고 그럽니까? 어느 데 있겠지 나보고 무식하다고 그 사람 엄청 유식하니까 나는 지금도 내가 유식하다고 얘기 안 해 그냥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지요 얼굴 끝써다老고 네 may be 게iska 수 Drag RS tub 거